오늘의 간식 게임은 놀토를 사랑해 주시는 세 분을 위해서 특별히 가사 격정 드라마 퀴즈. 가사 격정 드라마 퀴즈. 장시욱 최고의 성우가 드라마 대사처럼 가사를 연기해 주십니다. 정답 아는 분은 손을 들고 본인의 이름을 외치면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그럼 공명과 가수 순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연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닛. 노래도 신경 쓰이고 노래도 궁금해지고 넌 왜 내게서 맴돌아? 어떡해? 나 자꾸만 생각이 나.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이러다가 바보지럼 한눈팔기 하지 말고. 말해 볼래? 말해 볼래? 나의 마음을 담긴 사람? You are my own. 한 해. 끝. 됐어요. 뭐부터 해야지? 가수. 가수. K-Will 말해 뭐해. 실패. 말해 뭐해 K-Will. 정답입니다. 가수. 다 됐어요? 갑자기. 말해 못해, 말해 못해 잠깐! 잘 뺏었어요! 잘 뺏었어요! 말해 못해, 공명 가수! 뭐부터 바래야 되지 했더니 형이 바래고 가수! 바꿔 얘기하는 짓을 들어야지 아니 근데 1초에 망설임도 없이 하니까 저게 진짜 같잖아 홀린 듯이 그냥 그랬네 자, 공명과 가수 순으로 맞춰주시면 되고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음악 액션! 이미 난 다 컸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내 맘인데 왜?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건 왜? 밀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끌려 뭐지? 왜 자꾸 자꾸 끌려 베이비 아는데? 아임 라이크 티티 저스트 라이크 티티 태연! 태연! 그래 해라! 네가 맞아! 이건 누나 해야 돼 그래 티티 트와이스! 정답입니다! 자 간다! 이제 간다! 온다 온다! 보라구요! 잘한다! 잘한다! 정답! 갑자기 축구가 브레이비 댄스를 춰다! 잘하시네 티티가 티티가 아주 센 티티가 나왔어요 이동욱 씨도 알았던 그렇죠? 티티는 네네, 알죠 티티 알죠 그리고 동욱 씨 콘서트에서 이 티티 한 번 하고 진짜? 배미팅에서, 배미팅에서 그래서 태연 씨 할 때 뒤에서 은근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더라구 왜냐면 몸이 기억하니까 몸이 기억하니까 몸이 기억하니까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았던 노래들이 나와요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레디! 액션! 멀리서 널 보았을 때 다른 길로 갈까? 소현! 소현! 소현 빨랐어요! 미안 미안 소현! 어... 맞아 지금 생각하는 게 맞아 1과 2분의 1 투투 아 좋다 형이 뭐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칵테일 어? 뭐라고요? 그러면 칵테일 사랑? 칵테일 사랑 가수는요? 1과 2분의 1 1과 2분의 1 뭐지? 너무 칵테일이 적은 거 아닙니까? 야야 뭐지? 소현 잘 못하세요 활약이 시작됐다 소현! 초담입니다! 나와주세요 어? 칵테일은 뭐지? 자, 문세현 나와주시고 자, 나와줘요 황혜영 씨! 황혜영 씨 나와야죠 아래 씨 나와야죠 간다 폴리모 폴리모 안이 간다 그렇죠 힘들어요 나온다 온다 반쪽, 반쪽 반쪽 서로 마주보고 서로 마주보고 서로 마주보고 자, 이제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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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줘 안아줘 인사를 계속해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소현님, 소현님 인사를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진짜 착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사, 천사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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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면서 20번 인사했어요 심지어 반쪽 할 때도 인사하면서 반쪽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죄송합니다 위에서 딱 음 진짜 맛있겠다 음 너무 좋아 완벽한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사람한테 와우 진짜 맛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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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안으면서 주사 놓는 파이팅 완전히 놀렸어요 파이팅 파이팅 다음 문제 레디 액션 제일 좋은 어느 날의 데자뷰 머물고픈 어딘가에 낯선 우리 거 아니야 I will be part away That's my Life is I am 동욱 동욱 뷰 샤이니 기 실패 깜짝이야 깜짝이야 샤이니 뷰 아니에요? 아니야 뭡니까? 아이엠 아이브 아이엠 아이브 모자 앉으세요 형님 감상해야 돼 감상해야 돼 감사합 감사합 아이브앤보답니다 렛츠고 아이엠 아이브 아이엠 아이브 괜찮나 이제 잘한다 학원은 좀 끊을까 봐 다 어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지구만 기대 지구만 기대 지구만 기대 어디다요? 알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안무를 추고 있는 키. 내가 키다. 내가 키다. 놀토의 자신감. 놀토의 자신감. 여러분, 키를 주목해라. K-E-Y. 키. 가요계의 자물쇠를 여야겠다. 잘해. 퍼포먼스계의 자물쇠를 연다. 키.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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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진짜.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다. 몰토 모델을 엠카 모델로 만드는 남자입니다. 마지막까지의 해픽보조. 지금까지 아이브였습니다. 아이브 인상 가스. 우리 신동 씨가 자물쇠. 진짜 멋있다. 이게 퍼포먼스예요, 여러분.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꽃다발을 던주고 있습니다. 꽃다발을 던주고 있습니다. 예, 퍼포먼스. 꽃다발을 던주고 있습니다. 배추, 고구마, 양파까지 나오고 있고요. 잠깐만, 양파까지 나오고 있고요. 작사났습니다. 도끼 뭐야, 도끼. 도끼 누구야, 도끼. 도끼. 이거는 조금. 이거는 키에 대한 공격인데요. 인간이 정보가 없어. 아니, 나물뿐에 도끼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스탠리스트 그거 사야 돼요. 뭐야, 파티는가? 왜요? 선행, 선행. 아, 선행. 이거는 좀 사진 찍어서 여러분. SNS에 좀 올려주세요. 다시 일어나? 아무 데려, 아무 데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다음 노래도 여러분 퍼포먼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레 씨. 신난 거구나. 나레 거구나. 신나는 거야? 세윤 씨. 아, 이거 디스코네. 동현. 90년대. 나이트, 나이트. 갑니다. 레디 액션. 오늘도 서성이는 너의 집. 서성이요? 화가 나는걸. 나는 힘든데. 나는 힘든데. 나는 힘든데. 오, 들어봤는데?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어. 니 맘을 돌리기 너무 늦은걸. 오, 무조건 들어봤는데. 끝나버렸어. 어쩔 수 없어. 아는 건데? 이젠. 한순간 내 몸에 익숙했던 니 손이. 날 밀어놨어. 내 몸에 익숙했던. 난 어떡해. 제목이 뭐지? 난 어떡해. 난 어떡해. 오, 아유. 아유. 너무 들어봤는데. 김동현, 동현 빨랐어요. 동현 빨랐어요. 저, 잠깐만요. 동현 빨랐습니다. 아, 이게 뭐지? 그래, 그거 그거 그거. 난 어떡해. 레이니즘? 아, 뭐지? 제목이 뭐지? 제목이 뭐지? 제목이 뭐지? 나 어떡해. 뭘 잡아봐. 어, 동현. 동현. 널 붙잡을 노래. 널 붙잡을 노래. 오케이. B. 붙잡는 은입니까? 을입니까? 아니, 이 퍼포먼스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어. 널 붙잡을 노래지. 동현은 B 씨의 널 붙잡을 노래를. 널 붙잡을 노래? 네. 귀신 신 거 아니잖아. 준비해 주세요. 위에 거 벗고 해야지. 찢을 거야, 찢을 거야. 네, 벗고 해야지. 중간에, 중간에. 너무 없어요. 아, 좋다, 좋다. 가발 너무 심하게. 아니야, 아니야. B 같아, B 같아, 지금. 한쪽 눈 가려. 한쪽 눈 가려, 오케이. 너무 프로야, 형.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이거 하면 음악 나와요.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셋. 스타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한 번 더. 컴온, 요. 컴온, 요. 이쪽으로 왔어, 이쪽으로 와야지. 카메라, 카메라. 여기 와야 돼, 여기 와야 돼. 여기 와야 돼. 더 들어와요, 더 들어와. 컷트, 오케이! 성공! 이야, 대단하네. 김범 씨와 동욱 씨는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게 김동현 씨가 안 졌다는 건 이걸 얼마나 할지 모르겠네. 끝났어요. 오늘 한 명 못 먹어요. 뭔지? 칼 줄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밤새 쩍쩍거리다가, 쩍쩍거리다가. 누추한 모습으로 함께 아침을 맞아. 굿모닝. 새삼스럽게 넌 심각하게 예뻐. 진짜? 동욱! 요즘 거야? 쩍쩍거리다가? 자, 자. 아냐, 아냐, 아냐. 알겠다, 알겠다. 아이스. 아는데 말하면 힌트야. 그래서 한 번 해야 돼.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살짝 던져줘야지요. 너는 나, 나는 너, 지코. 잠시만요,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힙합매니아. 힙합매니아. 나는 너, 지코. 지코의 쥐야코예요, 정확히. 쥐야코. 발음이 재밌습니다. 쥐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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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아시네. 양수. 넌 님이 먼저요? 너는 나, 나는 너.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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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드려와요. 헐! 헐! 아니, 그런데 펜 밑인데 어떻게 했어? 펜 밑인데. 펜 밑에 노래만 했어. 헐! 헐! 예전입니다. 성공! 감사합니다. 이건 알고 있었네요. 레포존에서 아이는 모르겠었는데. 동욱 씨가 지코의 음악을 맞춰냅니다. 구미우디언에서는 김범 씨 혼자 지금 서 있어요. 이러면 거의 놀이다는 가족이죠. 갑시다, 끝까지. 범청이. 먼저 보내드려. 먼저 보내드려. 싫어, 싫어. 아 그런 거 싫어. 그런 거 싫어. 아 그런 거 싫어. 아 그런 거 싫어. 자존신도 그래? 정면대결, 정면대결 여기서 만약에 김범 씨가 한 해 넉사를 이기면 다음 주부터는? 아, 뒷말 하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는 한 해! 거기까지만! 자, 이 세 분의 승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액션! 이제 그만 싸우고 싶어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 내 하루가 의미 없어 1분 1초도 웃을 일 없어 1분 1초? 더는 자신이 없어 더는 자신이 없어 오늘 내가 말할래? 네가 어디서 뭐라든 상관 안할래 가는 말대로 네 마음이 매번 지겹도록 반복되는 에브리드! 세윤! 됐습니다 유앤아이 에일리 맞나? 나갈게, 이제 빨리 나갈게 정답입니다! 매번 지겹도록 반복되는 내 뭐라고요? 유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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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노노노 너와 나 유앤아이 에일리 에일리의 파이팅 넘치는 모델 리조다, 리조 에일리 리조 유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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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여기 라잇 열어 이 목소리가 그냥 생각해보는 바이러스 benefici ebe 궁금해 세수 포격 수 필 유앤아이 저기, 이거 못 맞추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그렇죠, 키는 알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한테 큰일 날 사람 누구일까요? 정보 하나하나 다 고맙습니다! 정보 하나하나 다 고맙습니다! 이게 그건데? 너무하시네요, 진짜. 한 번, 두 번쯤은 봐야죠, 하는 거는. 2차, 2차인데. 너무했어. 나래. 나래. 썸싱. 걸스데이. 50% 정도. 아, 걸스데이. 나래. 기대해. 걸스데이. 50% 정도. 나래. 여자 대통령. 걸스데이. 실패. 둘 다 한 마디만 못 해주죠. 넉살! 뭐, 저, 남처럼 나와서 벌처럼 쏴라, 걸스데이. 뭐야! 아니, 근데 정답 얘기할 때 안 믿고. 뭐, 저, 남처럼 나와서 벌처럼 쏴라, 걸스데이. 실패! 번! 자, 김복! 자, 김복! 자, 김복! 달링 걸스데이. 달링 걸스데이. 정답입니다! 이겼어! 슈가파! 한 번 더! 마지막. 그렇죠, 놀려, 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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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정답! 자, 커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랐다. 와!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